편사대로 제가 화면하신 분은 나오시면 됩니다. 우선 가게 끝에 있는 샤리치 씨부터. 미쳐보세요? 뒤에 있는 분들 중 샤리치 씨와 소울메이트가 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뒤에 펴주시면 됩니다. 어머. 에포 님 손이 차시네요. 우와. 뭐야. 예쁘다. 아니 왜냐하면 안 했는데. 저야. 타리치 씨는 뒤로 돌아다녀요. 타리치 씨는. 그는 가게에 있는 아저씨가. 하늘의 해와 달처럼 우린 만날 수 없지만. 아하. 아하하. 아하하. 오. 아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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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곁에 있을게 아뇨? 근데 좋은 배려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아하신다 혹시 그대로세요? 변화? 네 전 변화는 없어요 한 번은 얘기해봐야 하지 않을까? 아 그쵸 후회 없이 도와주세요 아 그쵸? 아 그쵸? 아 그쵸? 아 그쵸? 아 그쵸? 아 그쵸? 하이 오범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응 안 좋은 건가? 처음에는 솔직히 라이벌로 내가 안 좋아했거든요 저도 처음에 손소독제 뿌리시는데 지금 매력 어필하는 거야? 아이한테? 이를 돌아가자 이를 돌아가자 뭔가 제가 두 분을 뽑았는데 저희도 약간 분위기가 아 그 사람 이름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저희 퇴근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진스타님 앞으로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선언니들 만나기보다는 넌 내꺼 할래? 라이스 예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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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우울 일 있어요 매워 스처님과 소울메이트가 되고 싶은 분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쳐주시면 됩니다 스피처님은 뒤로 돌아주세요 내 맘속에 언제나 너인들 그저 조절하게 기다리고 있어 나 바보죠 대박 대박 보여요 보여요 아 아 아 아 아 이거 이거 너 나 너 와 아무도 안 나왔네 두고 봐